새로운 얼굴이네? 응 네 아이고 애들은 아직 어리겠구만 배 난 열흘 입원한다고 왔는데 3개월이 지나도 퇴원을 안 시켜주네 내 암세포 덜 죽었다고 3개월씩이나요? 그래도 살았으니까 이렇게 떠들지 내 옆 침대 사람은 집으로 못 돌아갔어 아 그래도 그쪽은 젊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거야 치료 잘 받아요 응 응 예여 어디가 또 안 좋아요? 그런 게 아니라 나 항암 들어가기 전에 애들 한번 보고 올까봐요. 아 그래도 빨리 치료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. 애들 걱정할까 봐 몰래 치료해야지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 그럼 이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요.